지민의 영상 지민의 영상 지민의 영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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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GTA 5 작업은요 Fast 7 빌딩점프 가 되겠습니다 바로 7개의 빌딩점프라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아아아아ㅏ앍 두번째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형 나랑 비석치게 됐네 아 비석치기 자 떨어질때는 자 이렇게 바나나우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어 살았어 어 나 살았어 뭐죠? 왜 다 터지죠? 아니 이거 내려갈 수가 없어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는거 이게 척지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좋구요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아하하하 나 개빡치네 이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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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살았다 진짜 살았다 어디까지 떨어진거야? 산게 산게 아니야 난 뭐야 어디서 점프하는거야 야아악 안되잖아 와 여기로 오는거 맞아? 아 여기로 오는거네 와 저 3등입니다 대단하죠? 네 꼴찌입니다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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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죠? 어떻게 하는거죠? 여기서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가면 되니까 저기까지 가면 되니까 어떻게 가지? 오빠 짬뽀 야아아아아아아아 내려오는게 훨씬 빠를거같아요 아니 얼마나 돌아가야되는거야 제발 아아아아악 아 이게좀 아 그냥 다시 올라가자 어이 제게 하하 하하하하 제발 살살 살살 사납 오 될거같아 어? 될거같아 아 각이다 각이다 딱다 딱이다 딱이다 아 나이스 여긴 야 여기 미사일 있다 미사일 엠? 아하하 아 불안해 하하 아하 하하 됐다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앞에 장애물들이 엄청난데요 여기 분당국가야 왜 이렇게 떨어져있어 여기 도로가 여기 분당이야 성남시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붕당하겠습니다 어 내가 꼴찌 아니네 알 수가 없어 저기 야 여기 스트로우 누가 놨었냐 죄송합니다 뭐야 이쪽으로? 말도 안돼 애니메이션인줄 말도 안돼 아이러니 아이러니 과이먼 야 방금 뭐 날아왔어 나한테 누구야? 저거 저거 넘는거야 저것도? 간다 아 내 앞에서 누가 보스 다 먹었어 아아 넘을 수 있을까? 오 넘네 역시 나의 엔터티야 아 안녕 안녕 체크포인트 찍고 가요 어 고마워 나 2등이야 아 이야 멋지네 너무 넘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다니 뭐지 옥상 또 올라가는건가? 괭장하군 방금 되게 발연기 누구냐 바로새 괭장하군 괭장하군 여기까지 오다니 그게 바로 나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녕 오오오 야 니가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저기 꼴지라인 좀 기다려주시면 안되나요? 꼴지라인이 너무 후발주자 좀 기다려주시면 안되나요? 아 뭐죠? 여기 꼈는데요? 지금 심각하네요 지금 현재 간다 아 여기 꼈는데요 Java preparation 1등감사합니다 아 2등감사합니다 아 서지어 요기 어디지 여긴 여긴 야하하하 여긴 대항해신데 천국 여긴 여긴! 알벨도! 벨도쿤! 벨도쿤! 나는! 해약생물! 가야돼! 이건! 이건 리타이어가? 벨도쿤 C부터 그렇게 가면 터져요 아하하하 진짜!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악 뭐야 이거 에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크랩트나 열심히 하세요 크하하하 이거 패드가 아니니까 다르네 달라요 달라 마우스 키보드로 하는구나 써보세요 달라요 달라 써보세요 드나트 표준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